이제 4쿼터 7분이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4쿼터입니다. 마지막 4쿼터. 뭐야? 골 미팅 바로 정창현. 득점합니다, 정창현. 왜 이렇게 무리하셔. 골 미팅 바로 정창현. 득점합니다, 정창현. 여기 6초만에 들어가, 세수 골이. 벌려줘, 벌려줘. 형, 6만이 형 쏴. 모이면 쏴. 김용철. 올드골 리바운드, 리바운드.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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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 들어가야죠. 송교창. 들어갑니다. 가볍게. 송교창. 동현이 좀 잡아, 동현이. 제가 잡을게요, 이제. 김동현. 김동현, 레이업슈. 걸렸어요. 송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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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주. 여홍철. 여홍철. 막아야죠. 비하인드 백합. 송교창 정픔. 속공, 속공, 속공. 유현주. 여홍철. Jeohumsel 막아야죠. 비하인드 백합. 와우. 비하인드의 캐스테이션 동국.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올라와. 올라가. 이동국. 바울이죠. 정창현 바울. 이동국을 못 막으니까 바울도 끝나네. 이동국을 못 막아. 방금 뺐던 정창이 형. 뭐야, 누구랑 바꿔, 지금? 뭐야, 누구랑 바꿔, 지금? 정창이 형 뭐예요? 알아서 나가는데, 지금? 둘이 하겠다. 둘이 하겠다. 두 명이 한다고? 이거 불욕이다. 이건 아니잖아. 둘이 한다고? 자존심 상해.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이야. 2대5로 해도 충분하다. 무조건이야, 무조건. 쏴, 쏴, 쏴. 여기서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선수가 그렇게 많았는데. 아니야? 아니야? 넘어가야죠. 유현준. 유현준. 송교창. 이화중에 골을. 이화중에 골을. 이화중에 골을. 30점 차이입니다. 30점 차이. 5명 대 2명. 김용만이 골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용만, 김용만이 노마크. 김용만 노마크. 김용만. 뭐예요? 김용만. 용만이 형 뛰어. 용만이 형 뛰어. 9패스입니다. 송교창. 송교창 득점. 9패스입니다. 송교창. 송교창 득점. 점프도 안 뛰어. 공천영한테는. 유현준이 이번에는 나가고. 정창영. 이제 자기들도 쉬어야 되겠다, 이거죠. 돌아가면서 쉬고 있습니다. 2명 맞다, 2명. 됐다. 이동욱 모에 맞히고 다시 맞습니다, 송교창. 빠르다. 2리터인데. 이형택 좋아, 형택이 좋아. 형태가 안 되면 잡아, 그냥. 송교창 개인 드리블 3점. 들어갑니다, 송교창. 맞으면 돼. 개인 드리블 3점. 들어갑니다, 송교창. 멋있다. MVP네, MVP. 2리하는데도. 2리하는데도 65점. 그렇죠? 형태가 안 되면 잡아, 그냥. 맞으면 돼. 개인 드리블 3점. 개인 드리블 3점. 들어갑니다, 송교창. MVP네, MVP. 아, 뚫렸어? 그렇지, 동현이. 우리 사코트에 득점이 없어요. 이형택 3점. 안 들어갑니다. 김동현. 나 패스한 거야, 패스. 앞에, 앞에, 앞에. 넌 누구 맡아, 동현이. 송교창 선수. 우리 따라가야 되는데요. 여기, 여기. 송교창. 오케이. 동국이 백. 패스, 패스. 패스. 잡아, 잡아. 잡아야 돼. 잡아, 잡아. 송교창. 송교창 찾았어요. 5, 4, 3. 정권.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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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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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동국 득점. 안 돼. 타임, 타임. 작전 타임입니다, 작전 타임. 아, 작전 타임. 65대 34. 3쿼터를 52대 30으로 끝냈었는데. 지금 65대 34가 됐습니다. 동국이랑 너랑 좀 바꿔주고. 네. 동국이 너무 힘들고. 오자마자 슛 던지지 말고. 패스, 패스, 패스하다가 슛 샷을 하면 던져. 안 들어가도 돼. 안 들어간다고 치고 들어가면 오히려 더 못 써. 얘네들 신장이 있어서 더 못 산다고. 두 명씩 맞고. 지금 전주 이지 선수들이 30점 차이를 낸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3점이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또 셋이 나오네요. 셋 나오네요, 이제. 이 정도면 텍텍 한 10점씩도 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65대 34. 형, 형 죽어갈게. 형 죽어갈게. 김동현 좋아요. 여홍철. 빨리 빨리 빼곡해야지. 가르치기. 빨리 빨리 빼곡해야지. 가르치기. 김동현. 김동현 골 밑. 좋습니다. 됐어. 김용만은 뭐 하는 거죠, 김용만. 김용만 뭐 하나요? 김용만. 김용만. 송교창, 덩커. 김동만. 송교창, 덩커. 자신감해. 여홍한이 형. 멋있는 거 많이 보여줍니다. 김동현. 유현준. 나이스. 김동현. 좋아요. 유현준. 화려한 기술 한번 봅니다, 유현준. 두 사람 사이 스피드 무브. 유현준 성공. 두 사람 사이 스피드 무브. 유현준 성공. 두 사람 사이 스피드 무브. 유현준 성공. 이런 게 스피드 무브죠. 그렇죠. 김용만 안 보고 뛰어요, 안 보고. 김용만 안 보고 뛰어요, 안 보고. 용만이 형 백코스. 여기. 두 사람 탈구. 석점, 정창영. 몇 골. 없어. 5, 4, 3, 2, 1. 김동현. 안 들어갑니다. 결국 30점 차가 넘게 났습니다. 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전주 이지스와 상암블락스의 대결. 69대 38로 상암블락스가 치고 말았습니다. 오늘 경기는 사실 심패를 떠나서 상암블락스한테는 경험해 보지 못한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기대 이상으로. 이 자리에만 있긴 조금 아까운 선수다. 사실 좀 아깝죠. 그런데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알겠습니다. 상암블락스와 전주 이지스의 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지스 체육관입니다.